이 소리 싫어 지민이 형 방 아직 안 갔냐고 갔죠 알았어 포옹했어 정국아 이래 정국아 이래 정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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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뭐라고 어 잠시만 나 이거 댓글을 못 5초만이라도 오빠가 내 여자친구가 될 수 있을까? 날 가지고 싶어? 어디 한번 가져봐 아 윤종도 좋구나 진짜 피부 깡패 남준이 형 진짜 제가 세수하고 스킨로션 바르는거 저는 이제 엄청 단계적이란 말이에요 스킨을 하고 솜으로 닦고 앰플 바르고 뭐 바르고 뭐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는데 남준이 형 그냥 뭐 싹 딱 하고 끝 진영이 그 놀러와가지고 씻고 나서 크림 아무거나 빌려달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부러웠어 나는 그냥 내가 쓰던거 다 발라야 되는데 아니면 막 일어나거든요 예민해져서 근데 막 아무쿠림 아무그런거 상관없다고 하니까 제 프러워스 진짜 눈썹 평시 안했냐고요? 이제 못해요 막 했어요 무서워 소름 돋아 소름 돋아 소름 돋아 방PD님이랑 멤버들이랑 저녁식사 하고 들어왔는데 약간 졸린거에요 졸렸는데 어 이 V라이브가 하고싶더라고 원래 이제 격리하고 있을때 하고싶었는데 못해가지고 많이 아쉬워했었는데 흠 무대에서 별거 안하는데 와 확실히 그 멋이 상당했어요 그리고 실제 라이브 듣는것도 처음에 밤이 온거지 밤이 이제 도착해서 이제 깨운거죠 저를 조금만 더 누릴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텐데 아 그런 꿈 꾸기가 쉽지않거든 세번째가 진짜 대박인게 보통 꿈을 꾸고 그걸 꿈이라고 인식을 하면은 깨 꿈에서 깨버려 꿈이란거 알고있기때문에 서서히 서서히 깨요 왜냐면 내가 이미 그걸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깨는데 세번째 꿈이 왜 대박이었냐면 불러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괜찮으실때 노래 좀 새로운것들 몇개 살짝 연습해가지고 돌아올게요 안녕 굿나잇 굿모닝 안녕 안녕 좌우 둘 셋 넌 넌 넌 넌 넌